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영어 선생님이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남자는 말 주변이 없어. 말 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요.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차.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만 이것만 있어요.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네 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원추용,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서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별색을 다 얘기해요.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진짜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것 들었다 놨으면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야.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을 버리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만마디만 해라. 만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만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만 5천마디 해라. 2만 5천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가지고 직장에 가면 만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 벌써 만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만마디만 하라고 해서 만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났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만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만마디 해요. 만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만 5천마디가 남은 거야. 이 1만 5천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어.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금만 사면 되는데 다섯 끈이나 사고 정신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금호형 금호형이지. 아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와서 국이나 덧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만 5천마디가 남아있는데. 황창현 신부님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과 자신에 대한 많은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우리에게 삶 껴안기, 죽음 껴안기, 자신 껴안기, 행복한 노년의 삶, 신앙생활과 지구의 환경에 이르는 이야기 주제로 강연하십니다. 신부님은 한 번의 강의를 위해 20여 권의 책을 읽고 원고를 작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사랑을 받는지 영상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은 죽음에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임종의 고통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시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아니 죽음에 대한 배움이 있다면, 내가 노후에 어떤 집에서 지내며, 무엇을 먹으며, 누구와 함께 지낼 것인가, 자신의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끝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재치있는 유머로 명쾌한 해답을 들려주시는 황창현 신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재치있는 유머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해주십니다. 왜 남녀가 부부로 살면서 서로 대립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지, 그 차이를 생물학적으로 잘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 대화 부재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과 자녀 교육에 대해 부모들의 착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지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서로를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할 때 언어와 시각에 대해서는 남자들보다 뛰어나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과학적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할 때 여자에 비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말주변 없고, 눈치없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남자를 대하는 여자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여자들은 가까운 것을 잘 보고 잘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잘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사냥을 하던 습성이 있어 멀리 있는 것을 잘 보고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질의 감각이 여자들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옷을 사러 같이 나가면 옷의 색상을 고르다가 서로 싸우고 나가는 시간은 같아도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서로 다르다는 사례를 통해 행복한 웃음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청각 측면에서 남자는 만 사이클까지만 들을 수 있지만, 여자는 이만 사이클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를 구사하는 측면에서는 남자는 하루 만 마디를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하루 이만 오천마디를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찜질방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주제를 삶은 달걀을 까먹으면서도 말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신체 감각적인 측면에서 남자는 피부가 두꺼워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자는 피부가 얇아 빨리 노화되는 반면 감각이 좋아 만져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남녀 간의 차이와 가족 간 대화 부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고 있는지,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 말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사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